지난 이야기 엘리 가족과 함께 페르세폴리스 구경 후 저녁 식사에 초대해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엘리와 그녀의 이모와 함께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엘리의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나 안 마셔요 저 안 마셔요 왜? 안 추워요 알았어 시라즈 와서 맨 처음에 연락했던 친구랑 디디 만났고 그 친구가 친구의 친구를 계속 소개해 줘가지고 결국 시라즈에서 연락했던 네 분이 다 모였어요 짜잔 안녕 안녕하세요 생일이 먼저 연락했던 친구 에란 맞죠? 그래서 오늘 이 친구가 집에 초대해서 저녁을 갔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죠? 여기가 하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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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페즈라는 여기 아주 국민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무덤 네? 하페즈 하페즈 이게 하페즈 시집이라네요 하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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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친구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친구의 집에 왔네요 집주인이 와야지 너는 사 specialty에 있는 사람들의 물이? 너는 수치에 status 이거지? 이 집들은 왜이든 меня. 네도 없는 거. 아니 그는 내가 찍었을 때.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게 당신 생각에는 내 집은 사차에 오셨 enhver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너에게 그냥 여기 너는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자, 이제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아 아, 네요 밥이랑 같이 먹어요 네 오, 밥 진짜 맛있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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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와 마사, 마사의 집에서 되게 초대를 받아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무나 이렇게 음식을 불러서 요리도 해주시고 와 들어야 돼? 와 와 와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이쁘다 진짜요?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 지금 마사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마사 딸라 딸라 파스타 예 예 예 시라즈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야 됩니다 콩나면을 요리하기 위해 있습니다 구경하러 와요 오, 좋아 좋아 아르 오, вари 아시아 로! 나 못 듣고 음! 맛있어! 와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런 진수성차로 두고 라면을 먹었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하세요 반대로 저희는 한국에 대해 알겠습니까? 한국에 대해 말해주세요 미소 같은 건가요? 너무 좋겠습니다 왜 이거 먹고 싶지? 치킨 등장 지금 바로 이 집을 마치고 있는 곳에 있는 곳에서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고마워요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래쌔가 초대해 줘서 맛있게 저녁 먹고 네, 놀고 있습니다. 난 지금 너무 행복해요. 발 여기 있어요. 왜 한국어를 배웠는지 궁금해? 한국어? 뭐? 다른 문화를 배웠는데 다른 문화를 배웠는데 한국어는 정말 아름다워 한국어는 정말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그렇구나 말이 이뻐서 배웠다는 거죠 네 신기하다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근데 도시에는 너무 아름다워 정확하게 알고 있네 도시의 삶을 도시의 삶은 좀 피곤하죠 그래서 내가 또 여행하고 있는 유일수도 있고 진짜 근데 시라드에 진짜 기대 안하고 왔다가 인스타그램으로 아마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마워요 오늘 저녁하고 진짜 이런 여행의 백미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그냥 이렇게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죠? 네 아무튼 고맙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진짜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타임 나고 호스피탈 호스피탈리티 가야되죠 가야되죠 We have to leave 갑시다 아이유 수고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